자, 마비노기 IF 마비노기 만약 이랬다면 만약 일레시안이 티홀 편이었다면? 아, 여러분 이거 어때요? 만약 박지성, 김연아, 임영웅, BTS가 저 마비노기예요 서버 터지네요, 서버 터져 진짜 실제로 BTS 방탄소년단 진 레이플스토드였잖아요, 실제로 그죠? 판파 때 싸이가 했다는 오빤 밀레시안 스타일 한 거 뽑아주고 박지성, 손흥민이 마비노기 문양 새겨진 공을 드리블 하면서 오면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성화 붙인다 그치? 이러면 이거 끝장난다 이거 끝장난다